지휘자 님이 이하니 죽으셨어요? 지휘자 님이 거기 끼어들지만 않았으면 그 재수 없는 사고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. 니 칼 정말 기억 안 나세요? 이하니 찌른 칼이잖아. 지휘자 님 니 때문에 그날 김혜안이 죽었다고요. 친구야. 나한테 물었었잖아. 이 형이 롤 앞에 두고 있냐고. 오늘 종이 생각해 봤는데 걔가 좋아서더라. 덕분에 깨달았어. 덕분에 깨달았어. 덕분에 깨달았어.